...가 되는거죠. 네, 테란의 병령은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구요. 그래도 지금은 조금 아쉬웠습니다. 김영민 선수, 그 마지막에 잡혔던 러커 두 마리가 한 번씩만 더 공격했어도 저 머흥든 거의 전멸시킬 수도 있었어요. 아, 자... ...에겐 점점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바로 두기가 몰래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스캔도 두 개고 말이죠. 탱크도 나와있는 상태이고 말입니다.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. 이거 멀찌같이 벌어옵니다만은 스캣 떨어지가 동시에 테란의 공격받고 있습니다. 러커 빠져나가는 뒤쪽으로 하나 잡습니다. 이런 공격이 이제 초반에 러커 딱, 초반에 두 기틀 타이밍에 몰래 히드레스크가 먼저 센터 쪽으로 나가서 변태한 이후에 테란의 압박 병력이 나가는 타이밍에 앞마당 쪽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됐으면 서지우 선수가 좀 곤혹스러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테란의 머림병력들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테크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시기 공격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. 아, 슬 나오겠죠? 잃은 것만 6마리죠. 네. 바로 이전 전투에서 말이죠. 그 정도라면 이제는 러커 한 부대가량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직 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러커 한 부대 이하인 병력으로는 지금 서지우 선수의 저 바이오니쿠드의 화력을 감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이렇게 경기 흘러간다면 이건 안 됩니다. 김영민 선수는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할 뿐 명쾌한 해답은 싸우지 못하고 있어요. 자, 미쳐나오른 김영민 선수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 4라운드 엔지니어링 베이가 하나 더 추가되고 있는 서지수 네, 이제 뱃을 추가가 되고 말입니다. 탱크가 어느 정도 이제 쌓이게 되는 상태에서 상대방 앞마당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된다면 김영민 선수는 뭐 더 이상 경기를 유지할 수가 없겠고 또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지역에다가 SCV 한계까지 옮겨놓는 이런 그 판단 아주 좋습니다. 자, 뱃을 나왔습니다. 그리고 병력들 계속 속속들이 자, 신속도 해제하고 진격하죠. 탱크 3개의 이 정도 규모의 머리네 네 뱃을 한계까지 들어가서 공격을 하게 되면 뭐 김영민 선수를 막기가 참 힘들어지죠. 아, 이게 또 살짝 고개를 내밀고 뱃을 워커 하나 딱 잡고 뒤로 빠지는 컨트롤 네 탱크 딱 왔어요, 또 게다가 자, 저 뱃을 뭘 잡습니까? 아직까지 아이어도 없는 지금은 뱃을 아예 잡을 수가 없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영민 선수의 베스트 플레이는 양방향 러커 저그닝 골집 이거밖에 없습니다. 한쪽 방향으로 코너에 몰리고 러커 계속 깎이고 이러면 아, 못 이기는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러커가 코너에 몰리는데요 병력을 예, 테란에 김영민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테란의 병력 지금 나와 있는 병력도 괴멸시켜야 하고 또 그 병력을 아, 벌어도 못할 상태 뒷쪽 다시 빠져나가는 자, 그래서 저그리 빠져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얘기가 자, 담당하면 김영민 선수 과연 한 번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뒷쪽 빠져나가는 머린 네 머린의 어떤 일사불란함이 그대로 네 또 빛이 나는 모습이 아닌가 또 싶네요 아, 아까 그 러커 여섯 를 셋길로 가다가 잡힌 넷과 네 빈집터리 가다가 잡힌 둘 그것이 이전 타이밍에 보기가 됐으면 조금 더 예, 할만한 싸움이 됐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네, 칼자루 하나 더 쥐는데요 서진수 선수 드랍십 날립니다 네, 센터 쪽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아, 저 테란의 병력을 신경쓰기에도 벅찬데 드랍십까지 만약에 본진 쪽에 떨어지면 이거는 뭐 어, 김영민 선수 입장에서 흔들게 되는거죠 오, 서벌 위치 괜찮아요 자, 그런데 디펜싱 에스플릭스 네 네 자, 투여들어서 러커 숫자를 줄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결국 이러면서도 데미지 누적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본진 쪽에 또 드랍십이 떨어졌으니깐 아니죠 자, 한 번은 걷어내는데 레어가 깨지게 생겼는데 김영민 선수 번지는 에어 파괴 됩니다 자 한 박자 더 지진 예 네 김영민 선수 지진서를 먼저 1라운드 서진수 선수 김영민 선수를 기성제압한다고 성공합니다 경기 시간 14분 11초만에 호접수석 김경민 선수로부터 1라운드에 지지를 받으려는 서지스 선수 한 발차고 앞서 나갑니다 여기서 1대0 선수 앞서 나갑습니다